안녕하십니까. 평양24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평양24시는 지금 현재 몽골주재 북한 대사관이 초비상상태에 벌어진 사건. 이 사건을 여러분께 전달해 올리겠습니다. 갑자기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진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몽골주재 북한 대사관이 그런 격입니다. 왜냐하면 몽골이라는 나라에 특별한 이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북한 대사관이 파견돼서 일부 할 일이 있다는 것은 몽골에 북한 노동자를 두려워가지고 일을 시키거나 이런 관계. 그리고 몽골과 북한 간의 경제 교류가 크게 없기 때문에 북한 대사관은 정말 노른자위, 정말 꿀보직 이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몽골 대사관 직원들이 돈이 없어가지고 대사관 안에 텃밭을 만들어가지고 텃밭에 야채를 심고 가꾸는 이런 사진이 찍혀가지고 폐교적인 망신을 당했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 대사관이 얼마나 먹을 게 없었으면 그 대사관 안에다가 원실을 만들어가지고 그런 망신을 자처했었는데 이런 대사관이 또 한 번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한국 언론, 세계 언론에서 김종훈 정권의 특이한 상황 때문에 이 뉴스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북한 대사관 옆에 바로 CU가 생겼는데 이 CU는 대한민국 유통업체의 브랜드입니다. CU가.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이걸 운영을 하고 있고 대한민국의 상품들이 대거 들어가는 그런 마트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몽골에는 지금 이 CU가 엄청나게 지점이 지금 퍼져가지고 거의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상품들이 이 CU를 통해서 몽골을 거의 장악을 했는데 이 북한 대사관 주변에는 마트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 CU에 갈 수밖에 없는데 아마 북한 대사관 직원들은 이 CU가 대한민국 업체가 하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CU에 갈 수밖에 없는 게 그 주변에 마트가 없어요. 아예. 그러니까 뭐 할 수 없이 그냥 마트에 가는 거죠. 물론 이제 이 마트에 무슨 사상이 있겠고 무슨 마트에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김종훈이가 지금 대한민국으로부터 오는 공포가 워낙 심하다 보니까 남쪽에 대한 정치병이 걸려가지고 발으로 떨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에 무슨 만년필 하나 펜 하나 쓰는 것도 지금 감옥에 보내겠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대사관 직원들이 이 CU에 들어가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오는 신라면부터 시작해가지고 대한민국 물건들을 마구 사서 북한에 보내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이제 언론이 안 나올 때는 모릅니다. 그런데 이 CU 사장이 인터뷰를 하면서 북한 대사관 직원들이 많이 온다. 이런 말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언론에 났기 때문에 김종원도 봐야 되겠고 또 김여정도 봤겠죠. 그러면 이제 단순합니다. 내 지시가 뭐냐. 남조선 것들하고는 추호의 어떤 대화도 접촉도 하지 말라. 그리고 남조선 물건들은 아무리 좋은 거 뭐가 있다고 해도 절대로 쓰지 말라. 자 지금 보십시오. 평양정합병원 지금 세우다 말았습니다. 누가 그 정합병원에 고가의 우려장비를 보내주겠습니까? 그런데 대한민국의 자파단체들이 우려장비들을 모아가지고 보내려고 했더니만 또 북한의 통전부가 그걸 받아가지고 쓰려고 했는데 북한의 보위부가 고발했습니다. 김종원인데. 그러니까 김종원이가 아무리 좋은 장비가 남쪽이 있다고 해도 그걸 못 가져오게 하라 해가지고 남쪽 장비 반입이 안 됐어요. 그러면 현금을 주고 장비를 사와야 되는데 누가 공짜로 그런 고가의 장비를 주겠습니까? 자 이것 때문에 평양정합병원이 짓다가 말한 상태입니다. 김종원이가 가뜩이나 이 몽골에 대한 감정이 안 졌어요. 이 전 몽골 대통령인데 차이아 엘벡트로지 전 몽골 대통령. 이 대한민국의 문재인이나 노무현이나 김대중보다 100배 나온 민주주의 대통령입니다. 웬 100배 났냐. 독재자 앞에서 독재자라고 말도 못하는 이런 추접한 남쪽의 좌파 유선적인 좌파들과는 달리 몽골 대통령은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바로 북한의 최고 대학이라고 하는 김일성 종합대학에 가서 이 몽골 대통령이 강연을 했는데 대통령이 강연을 하니까 북한 정권이 이리라 저리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냥 적당한 강연을 할 줄 알았는데 이 차이아 엘벡트로지 대통령이 무슨 말을 했냐. 독재는 영원할 수 없다. 그리고 인간의 자유와 인권을 위해서 우리는 그걸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장할 권한이 있고 그리고 국민도 자유를 누릴 그런 권한이 있다. 김종훈 정권에 대한 대놓고 비판을 한 겁니다. 독재의 볼모지 장기 독재의 상징인 북한 정권 앞에서 독재는 영원할 수 없다고 대놓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자리에 앉았던 김일성 대학 학생들과 간부들은 입이 어려워가지고 말을 못 했어요. 이 정도가 돼야 진정한 민주주의 투사 자유와 인권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누가 감히 대한민국에서 북한에 간 남쪽의 대통령들이 이런 말을 고사하고 김종훈 정권 찬양하기 바쁜 그런 인간들이 아니었습니까? 자 이렇기 때문에 김종훈이 몽골에 대한 좀 약간 안 좋은 그런 생각이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몽골 대사관이 엄청난 죄를 진 겁니다. 이 CU가 있는데 이걸 이제 배격하고 아무리 벌어도 딴 데 가서 물건을 사와야 되는데 여기서 물건을 샀다. 그러면 이제 한방에 가는 거죠. 언론 때문에 정말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될 몽골 주재 북한 대사관 직원들 참 앞날이 깜깜합니다. 새해부터 길을 하나에 몽골 대사관 전체 직원이 대한민국 대사관으로 다 옮겨와가지고 망명을 신청하는 길밖에 없다. 괜히 북한에 들어가가지고 엄청난 권한을 겪는 것보다 대한민국으로 귀순을 해서 자유를 찾고 또 김종훈 정권은 새해벽도부터 열정 뻗치게 해가지고 남북통일로 가는 길을 열게 하는데 한복을 해야 하지 않을까. 자 이것 때문에 간첩으로 몰릴 수가 있고 이것 때문에 엄청난 죄를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몽골 대사관 직원들은 보따리를 싸고 북한에 갈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대사관으로 옮겨오라 이런 충고를 하고 싶습니다. 자 우리 평양 24시를 함께 시청해 주시고 또 도움을 주시는 우리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